아이고 저기서 저렇게 차면 어떻게.. 아웃사이드로 차야 될 거야 아웃사이드로.. 아휴 다 나와.. 흐흐흐흐흐.. 아버지! 아버지? 뭐여 또 분위기 잡는 거니까 뭐 필요한 게 있네 용돈 필요한 거야? 어.. 이제 언제 안 가서? 아이고 엄마랑 아빠 나이.. 그건 이제 좀 어려워 안 돼.. 왜 우리 똥시개 동생 만들어 주자고.. 뭐여? 고양이를 또 키우.. 절대 안 돼! 왜 우리 똥시개 혼자 있으면 외롭단 말이야.. 그치? 뭘 외로.. 아.. 아무튼 두 마리인데 절대 안 돼! 아 진짜! 내가 다 할게 내가 다 키울게 너 그거 참 말 잘했다 너 이 똥시개 데려올 때도 고양이 혼자 다 키운다더니 내가 간식 다 주고 있어 차려는? 엄마가 물은? 엄마가? 화장실은? 엄마가? 하하하 아빠가? 아빠 화장실 치우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그래? 저 치울 때마다 먼지가 얼마나 나는지 알아? 아빠 원래 고양이 모래는 먼지가 나 또 냄새는 어떻고? 화장실은 이거 당연히 냄새가 나지 그리고 아빠 화장실 냄새가 더 나 진짜.. 그건 아빠 같네 아빠 진짜 진짜 잘한다 내가 이번에 사니캠 모래 사왔잖아 친환경 재료야 저 유튜브에서 봤다 아휴 내가 팔자리도 없는 고양이 키워가지고 유튜브로 공부도 하고 왜? 아빠도 트렌디해지고 좋지 아빠 MZ MZ고자시고 지금도 봐봐 이 온 거실이 털밭이야 털밭 아 왜 진짜 내가 다 벗기고 다 치울게 진짜 내가 그때도 네 말 믿고 뚱식이 들어갔다가 지금 회사에 검은 옷을 못 입고 가요? 아빠 맨날 흰샵을 입고 다니더만 아 그래서 내가 이번에 건조구 사자 했잖아 이번 기회에 니가 다 가는 게 어떨까? 왜? 엄마 아빠 고양이 좋아하잖아 호러주 피우자 아빠는 고양이 안 줘 아아 호러서 고향이 안 줘요 아 고양이 안 줘요 안돼 아니 그 돈도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아? 어? 아직 지도 나뉘라고 이거 막 혹시 모르지 이번 기회에 유튜브로 해서 대박나야지? 니가?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려요 내가 갔다 보잖아 유튜브를 먹으러 죽을 뭐 아빠 요즘 유튜브들이 잘한다 그래 응 오빠 오빠 진짜 뭔지 하나도 안 낳는다니까 오빠 내가 이것도 사왔는데 뭐 괜한 짓 하지 마라 어떡해 버리는 중 대박이야 그러니까 옥수수 속대로 만든 제품이라 일반 질개 버려도 환경오염 만들고 아주 대박인 제품이 있지 내가 이거 지금 왜 하고 있는 거야? 아 나 진짜 절대 생기면 잘 키울 수 있는데 그치 딸 진짜 잘 키울 수 있어? 응 뚱식이랑 합사도 잘 할 수 있고? 나 진짜 뚱식이랑 열심히 할게 내가 진짜 잘 키운다 했다 내가 진짜 잘 키운다 했다 잠깐만 왜? 엄마한테 허락받게 왜 왜 왜? 엄마가 안 된대? 아니 뭐? 집주인이 안 된대 엄마가 안 된대 저런 저런 헉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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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 야 nou 제가… 당연히 먼지도 안 날리고 도 안 날리게 잘 치우죠 네 제가 고향이 박사입니다 아이그럼 예예예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예